그리고 또 공독들을 아주 재미있게 선정을 해서 다 찾아오셨지만 심사석의 결과는 발표를 해드려야 되겠습니다. 심사석이 아주 바빠졌네요. 입상자가 결정되는 동안에 또 초대가수입니다. 정말 이 가수는 전국적으로 너무나도 높은 사랑과 깊은 사랑을 받는 가수입니다. 정말 흙냄새가 물씬 나는 중도 99.9의 진토문의 가수 배인호 씨가 나오겠습니다. 늦기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온 한 생에 마주 막상 늦기 전에 또 늦기 전에 내 세계에 바란 것만이라도 내 영혼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랑 해보고 싶다 때로는 심하품도 때로는 심한 눈물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다시 물러도 될 수 있네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 네가 있어 행복했던 웃을 수 없는 복불모 같은 바라산 같은 그런 사람 내게 없다면 내가 모든 인생 내 영혼을 하며 예수 내 영혼을 두려워해 내 영혼을 두려워해 눌 wanting 전에 내 머리 못endum 내 한국瑞 내 사랑을 내 노래가 흘러내려 내 노래가 흘러내려 오직 다른 사람을 이 과연의 생애 언제랍사 내 사랑이 내 사랑이 끝날 그 순간 네가 있어 행복해 웃을 순간 뽕뽕로 같은 바다산 및 금상 그게 없다면 내 나라 내 목생 내 목생을 본인 해보고 싶다 내 기절에 내 생애 바람만 아니라도 내 기절에 내 기절에 내 생애 마지막 사랑을 내 기절에 내 기절에 내 기절에 내 생애 마지막 사랑을 내 생애 마지막 사랑을 사랑하니